이거 무슨 표정이야? 무슨 표정이야 지금 이게 왜 이런 표정을 짓지 지금? 우리 언니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왜 언니한테 이런 표정 짓지? 잘못한 거 있는 거야 지금? 또 먹었어? 응? 똥 먹어서 이런 표정 짓냐고요? 지금요? 이거 똥 먹을 때 표정이잖아요? 지금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좀 좋아질까요? 간식 먹으려면 어떡해 간식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식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식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식을 준비할 수는 있어요 간식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간식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간식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간식 먹을까요? 안 먹? 간식 먹을래? 나도 먹고싶은건가?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하이 올라 하이 올라가 하이 올라가 하이 올라가 어떻게 해야되나 어떻게 해야되나 어떻게 해야되나 페퍼 어떻게 해야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 페퍼 어떻게 해야되나 그렇게 해야되나 그거 말고 어떻게 해야되나 어떻게 해야돼 어어어 어 그거 한거야? 페퍼 그거 제일 잘해요? це 아 안 돼 잠깐만 안 돼! 아이 아니야 아이 맛있다 돌아! 자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일어나 일어나 옳지 일어나 일어나 옳지 엎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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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ا 엎드리